반방씨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. 그래요?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?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눈을 다쳤어요. 내일 서울은 눈은 오지 않겠지만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.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. 리아씨,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네,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. 토할 것 같아요.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. 네, 그럴게요. 어, 눈이 아파요. 왜 그래요?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 전에 어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요. 15분 정도 씻어야 해요. 그 후에 병원에 가요. 알았어요.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합니까? 네,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합니다. 이가 아픈데 이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.